HP 6535S HP 6535S 랩탑 컴퓨터 HP 짜증나네 HP 미쳤다 HP 실리콘밸리의 큰형이냐 실리콘밸리의 효시 골 때리는 노트북 왜요? Because 이 먼지 콜라 청소 한번 하려면 올 분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 미쳐버린 이게 뭐라고 이거 먼지가 다 막혔죠 콜라 열교환기 쪽 레디에이터 송풍구가 먼지로 꽉 막혔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도 온도가 90도 가까이 치솟습니다 바람이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청소하려면 HP는 보시다시피 완전히 올 분해를 해야합니다 미쳐버립니다 아주 완전히 다 걷어내야 되죠 자 이 메인기판 CPU GPU가 바닥면을 향해서 납작 엎드려 있기 때문에 다 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완전히 다 걷어내야만 겨우 먼지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꽉 찼죠 자 저도 유튜브에서 보고 영상대로 한번 분해를 해 봤습니다 왜 왜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나요 무슨 똥꼽이시죠 자 먼지 깨끗해졌구요 아 깨끗해졌구요 속이 다 쉬었나요 써물 그리스 딱딱하게 꽂아버린 상태입니다 이쪽도만 참아주세요 자 싹 닦아서 새로 도포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써물까지 새로 도포했습니다 아이구 이제 다시 조립하는게 문제네 어느 세월에 이거 다 조립하는게 아이고 두개 어쨌든 한번 해봅니다 아